풍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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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건 아니겠지? 근데 정말 재밌다 먹을 수 있나? 먹어지구요 뭐 어 당연히, 당연히 돼지라는걸로 뭘 우리를 의심하니 이런식으로 그냥 당연.. 당연한 듯이 먹어줘요 의심한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잘 부셔서 길만 들어야 되는거 아니야? 여기 파워문 지금 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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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는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거에요 멀쩡한 루트는 뭐냐 나도 궁금해지기 시작하는데 멀쩡한 루트 뭔가 이 뒤에 이거 부숴야 되는거 같은데 아 몰라 아이씨 왜이렇게 뛰어요 여러분 난 모르겠다 그나오전 덜 공수적인걸로 왔어 그럼 됐잖아 난 잘못하지 않았어 웃는 장탱이지 뭐였을까 아마 쟤를 부숴야 될거에요 뭐가 됐든가 그거 아닐까 아아 이건가보다 이거다 정상적인 루트는 얘로 쓰라고 오 이거네 잘 편집해야겠네 이거 네 네 네 적기도 이거 여기 나 너 이거 보고 나 기억이 없애네 이거 아닌거 같은데 이상하다 어 일어나고 있는게 아닌데 어떻게든 게임을 작댕이 아 여깄다 여깄다 어 탑 위에가 걱정이야 라고 로보트가 인간인 이게 이 동네 주민인가봐요 토끼가 있네 저기 어디서 토끼들 어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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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어딜 도망가 오리오스 토끼 도망가 도망 빠른거 봐라 야 왜 도망가는거야 어떻게 이번에 잡기 버튼이 없으니까 베로 잡아지네요 이것도 삼천포에요 하나에 엄맨이 따지면 이것도 삼천포야 네 빨빨빨빨빨빨빨 빨빨빨빨빨빨 오케이 그래 이렇게 찍었어야 했는데 아까 여기가 아니겠지 아까 안찍었나봐요 아 아 보급소 꽉 차있어 라구 바빠 라고 뭘 보급하니 에너지 보급 중 이런 여긴 뭔데 여기는 내 에너지가 여기 있는 거냐 이건 이거고 줘봐 아 원래 이렇게 먹는 거 아니구나 얘가 있구나 젠장은 얘로 먹는 거구나 아이씨 뻘짓했네 아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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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거 아닌 거 같아 저기 멀쩡한 길로 올걸 다시 하자 이거는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고인물 루트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린이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할게요 아니요 하하하하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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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